서울경찰청 광역수사팀 푸도철입니다. 긴급체포합니다.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. 뭐하냐 안 차고? 조태우 나에는 경찰이 건드린 역사가 없어요.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고 그랬어요. 신경 쓰지 마. 내 손에 살았서 처리할게. 조태우 씨 재밌게 사시네. 근데 쟤는 짓고 살지 맙시다. 냄새가 나요.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사람이 투신해서 저르고 있는데 신문기사 한 토막이 안 실려. 태우 씨! 니들 돈으로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? 간량한 형사신분으로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이가 없네. 내가 재짚고 살지 말라 그랬지. 나한테 이러고 뒷감도 할 수 있겠어요? 판 뒤집혔다. 어이가 없었고 숙시할 수도 있어. 나 아이가 없었고 피해자. 나 아이가 없었고 내 애교가 없었고 보내주세요. 감사합니다.